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 7 칠린 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하게 이 영상을 봤는데 어 좀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한편 찍은 적이 있어요 이 베트남에도 그 이제 유명한 디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명인데 바로 호왕뚜이린 이라는 이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떴는데 힙합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제 각 나라에도 많은 디바들이 있지만 요즘은 디바들이 힙합음악을 자신의 어떤 음악으로 가져오는게 그렇게 뭐 흔치 않은 일은 아니니까 어 근데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느낌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베트남 디바들이나 가수들 음악 뮤직비디오 올라오는거 보면 항상 그 오리엔탈적인 느낌 로컬 바이브를 항상 입혀서 좀 재밌게 풀어내는 음악이나 비디오들을 많이 만드는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 보씘보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영어 여기 가사 자막에 보면 퍼즈라고 나오는데 퍼즈 멈춰있는 그 퍼즈를 말하는건지 어 그런거 같아요 가사가 약간 좀 난해하긴 한데 저한테는 뭔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뭐 긍정적으로 바꿔라 약간 이런 얘기로 좀 보여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간만에 힙합을 가져오는 디바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돼서 좀 오랜만에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왕뚜이린의 보씘보 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기렌두잇 또 가끔은 또 이런 뮤직비디오도 봐주고 해야돼요 그쵸? 이 뮤직비디오 아 이 뮤직비디오 참고로 스케일이 진짜 크더라구 멜로디 라인이 베트남 느낌이 있어요 오리엔탈적이요 저 댄서드 숫자 보세요 댄서드 숫자가 거의 뭐 이정도면은 올림픽 축하공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참 재밌어요 베트남 디바들 되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라 베트남 로컬 바이브를 절묘하게 잘 섞어 음악에 저 저 패션인 저는 되게 귀여워 보였어요 사실 옛날 몇 년 전부터 명품 브랜드나 이제 뭐 미국의 힙합 래퍼들 보면 그 밴대나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는 패션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저 패션이 대한민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어머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찬바람이 날라 드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만다나를 얼굴에다 두르는 그런 패션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네 영꽃잎에서 이렇게 안무하는 저런 컨셉이 되게 독특해요 안무가 되게 다이나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베트남이건 에이시아에서 힙합을 가지고 오는 디바들의 그런 느낌들도 이제는 옛날에는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났는데 요즘은 진짜 세련된 걸 많이 가지고 오는 거 같아 근데 기획을 어떻게 하고 곡의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지 야 저 이렇게 대규모로 댄서들을 대동하는 퍼포먼스를 거의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인원 구성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걸그룹도 마찬가지야 뮤직비디오에 꼭 저렇게 바닥에 물을 뿌려 놓더라고 되게 물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안무를 하면은 역동적인 느낌이 더 많이 살아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어 예 맞아 맞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베트남 디바 이런 분들같은 음악 들어보면 미국의 감성과 베트남의 감성을 되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잘해 음악에서 그게 너무 잘 느껴져 더 많아졌어 댄서들이 거의 한 1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안무가 아니라 거의 작품인데 근데 그건 있어요 가사도 그렇고 뮤비의 느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 토끼의 해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희망찬 느낌들이 가득해 사실 디바들이 요즘 추구하는 음악의 스타일은 뭔가 사랑이야기보다는 뭔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가사를 쓰고 그런 분위기들의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뮤직비디오가 정말 화려합니다 사실 이분 유튜브 채널 가보면 저 얘기하고 싶어서 썸네일만 봐도 굉장히 화려해요 어디에 시선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 너무 화려한 그런 색감들의 뮤직비디오와 썸네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비욘세나 리안나 마냥 약간 좀 뭔가 걸저스하고 펜시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강조하려는 디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디바들이 힙합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제 취향이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또 정상급에 있는 가수들 힙합의 어떤 느낌을 사람들한테 좀 더 대중화되게 만들려면 이런 디바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유명한 디바들이 있잖아요 비욘세뿐만 아니라 제니퍼 로페드 이런 가수들이 미국 힙합에 끼친 영향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이분들의 어떤 힙합의 어떤 대중화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컨셉 멋있게 갖고 왔잖아요 촌스럽지가 않잖아 그래서 또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진짜 무슨 올림픽 축하공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1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